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생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2시간 후에 찍어먹고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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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늘은 고춧가루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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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여 진짜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매콤하니 조금 매콤하네요 이번엔 생크림과 함께 먹어볼게요 마요네즈 삼겹살 skr 까먹기 내장 계란 콜라 매콤해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매콤하고 매콤함이 나가는 단맛으로 나왔네요 마지막에 бол요 목, 치π.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매콤한 맛 치즈는 너무 맛있엉 이거 진짜 맛있어 그냥 먹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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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만두 바삭한 덕분에 그리고 단지... 뼈는 오이 뼈는 오이 뼈는 오이 청양고추 계란 맛있다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멋지네요 치킨이 아주 찌개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진짜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찰떡! 팽이버섯 시원한 맛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지만 이 맛은 또는 더 맛있어요 맛을 먹는 게 좋아요 제가 요리를 했을때 노랑이의 맛으로 먹어서 엄청나게 맛있었어요 호로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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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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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오징어 이것은 소스에 들어간다 조금씩 먹으러 간장 오징어 소스에 들어가서 생강을 먹으러 간장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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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먹밥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 이랬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닭볶음면을 먹어요!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보상에 정리로는 공격을 해 줬어요 너무 맛있어! 점점 더 맛있고, 맛있어! 구독! 좋아요!